지금부터 10분 동안 발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여줍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고공행진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상업용 부동산이 빚을 지고 돈을 끌어다가 올려 세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진 혹은 부동산을 소유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자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에 놓이면 그게 결과적으로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발 어떤 금융부실 문제가 터질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매월 월초에 글로벌 리스크 워치를 발표할 때마다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위험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서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면 가능성도 높지만 영향력도 높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신용위험이 고조된 것들이 나머지 리스크 요인들과도 밀접하게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오고 자산가격이 조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신용위험이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금융부실화라는 또 하나의 주제가 새롭게 글로벌 리스크 워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요소로서 우리가 좀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고려하고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격이죠. 오피스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부동산 시장에는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오피스나 상가나 오피스텔 우리나라로 치면 지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가깝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주거용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베이컨시 레이트 공실률이 4.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피스 섹터의 경우에는 베이컨시 레이트이 18.5%로 극단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리테일 섹터 상가죠. 상가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주거용에 비해서 높은 거죠. 결국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의 경우에는 공실문제가 큰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오피스나 리테일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평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가지고 들여다볼 때 굉장히 재미있게도 여러 번의 긴축 사이클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CRE,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실질 가격이 이번 22년 이후 동안의 금리 인상기만큼 강하게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주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볼 때 특히 어느 지역이 심각할까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델라스라든가 아틀란타 지역 이런 지역의 공실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계속 오름세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커지려면 금융 부실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발 지역 은행들의 부실이거든요. 그럼 어떤 지역들이 좀 부실할까를 들여다볼 때 이런 자료는 좀 중요하겠고 재미있게도 아까 긴축 사이클 동안에 금융 부실이나 신용 리스크가 커졌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고금리에 따른 충격, 부담이 유독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컨스트럭션, 건설 부문의 고금리에 따른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도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세적으로 건설 산업을 거쳐서 부동산 산업, 그리고 그게 금융 부실로까지 연결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융 부실로까지 전이 될까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역 은행들의 주가를 보여주는 마치 ETF 같은 성격의 가격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보면 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있을 때 그때 급락했었죠. 실제. 그리고 좀 정상화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 또 떨어지는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금융 부실로 전이 되나 하는 우려감이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보시면 여러 은행들의 로컬뱅크들의 리저널 혹은 로컬뱅크 지역은행, 중소은행 이들과 라지뱅크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들이 만 개 이상 되니까 한 100대 은행 정도면 라지뱅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약 9,900개 정도의 은행들은 리저널 뱅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특히 이 CRE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가 더 익스포저 더 노출되어 있는 은행들이 어딜까라고 보면 리저널,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 규모나 연체율을 들여다봐도 유독 100대 은행과 기타 100대 은행이 아닌 리저널 뱅크 다 연체액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게 어쨌든 불안한 상황인 건 맞아요. 다만 이게 딱 터질 만큼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만큼은 아니라고 일단은 위안을 갖는다면 연체율이 어쨌든 기타 은행의 경우 1% 정도는 안 되니까 전체 지역은행이 터진다 이렇게 보시기 보다는 좀 불안한 은행이 예를 들어서 만 개 중에 한 100개 200개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비중을 어떤 부동산 금융이 상환 능력이 없을까를 들여다보는데 이런 것을 보시고요. 금융 부실로 전이되면 어떤 은행을 중심으로 전이될까 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수직축이 지급준비율입니다. CRE 지급준비율이 있고 여기는 전체 대출액에서 CRE 대출이 얼마나 차지 않아 상업용 부동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건데 굳이 따지면 이렇게 CRE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존도가 높은 이번에 이슈가 된 NYCB가 여기 있죠. 높은 그런 은행일수록 상대적으로 지급준비율이 낮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NYCB 이후에 또 다른 부실은행으로서 또 주가가 급락하는 은행으로서 잠재적으로 좀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실 직전의 상황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유독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 은행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도는 국면입니다. 실제 미국 중소은행의 건전성을 진단해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은행들이 순 이익도 마이너스고 순 이자 이익도 마이너스에요. 전년 대비 둘 다 마이너스에 속하는 이쪽 1, 2, 3, 4 분면이라고 하면 이 3, 4 분면 안에 들어가는 순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이쪽 국면에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중소은행들이 그런 면에서 미국 중소은행의 건전성이 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그 대표적인 것은 결국 은행들이 뭐 저축이든 아니면 뭐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든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증권투자에요. 주식투자 채권투자에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주식을 샀다가 팔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채권을 샀다가 채권을 정리하진 않은 상황이니까 이 unrealized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진 않았어요. 근데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23년 22년 중반부터 고금리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거죠. 이 은행들이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미실현 손실 중인데 여기서 뱅크론이 발생하면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될 때까지를 기다릴 만큼의 미 재무부나 연준이 대응책을 갖고 있다면 이게 금융부실이 만약에 금융위기로까지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부실이 계속 잔존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미실현 손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손실 중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뱅크론이라는 것이 한번 어떤 은행이 또 도산에서 파산에서 또 대규모 뱅크론이 발생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23년 초 오입에는 미실현 손실이 이만큼이었습니다. 고장. 지금은 미실현 손실이 이만큼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제 여기 이런 금융부실에 대해서 금융기관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라지 뱅크와 또 여기 기타 은행들을 좀 구분해놨는데 이런 은행들이 금융부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려 하지 않아요. 더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대해요. 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그 부동산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받지 않도록 차단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 보시면 프리미엄 차이지드 리스크 론 이런 위스키한 대출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해버려요. 큰 은행이든 작은 은행이든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 이자를 해가지고 함부로 대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대출을 까다롭게 해준다든가 그런 프리미엄 이자까지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미 재무부도 옐렌도 다 인지하고 있고 연준도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요소가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거라고 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실 문제가 계속 잔존하는 한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을 더 까다롭게 해주는 금융기관들의 노력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보다 금융무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재무부나 연준의 노력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를 더 우하향하게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경기를 좀 더 둔화시키는 경기 침체 요인에 해당될 것이고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그렇게 불거지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제 발표 시간을 3분 초과해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발제는 끝났고요. 자유롭게 토론 의견 같은 거 질문이나 뭐든지 주시면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상업용 부동산이 대표적 예 같은데 저희가 금리가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다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오르면서 뭔가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이게 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고금리에 대해서 경제가 충격을 뭔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너무나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전 그냥 감으로 아 이게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항상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 상업용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증가시켰는데 조사해보면 커뮤니티 뱅크가 4천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리저널 뱅크가 134개입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체크가 안 돼. 엘렌도 재무정관도 이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우려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급격하게 오른 고금리 여파가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리스크가 측정 가능한 건가 라는 측면에서 교수님 생각하시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연준에서 FMC 회의 있을 때마다 물론 저는 채널에서 FMC 회의 항상 즉시 분석을 해드리니까 제 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신데 작년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있은 후부터 한 1년 동안 매번 FMC 회의 있을 때마다 그 성명서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했었던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 있어요. 그 첫 문장이 The US Banking System Is Resilient 굉장히 우리는 회복력이 있다. Resilient 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Sound and Resilient US Banking US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탄실하고 회복력이 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지난 FMC 회의 때 그 문단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다는 것을 저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 아니라 연준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성명서를 통해서 보니까 근데 이렇게 US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사운드한지 정말 리젤리언트한지를 예의주시하는 동안에는 리스크로 전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 문단을 뺄 만큼 건강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처럼 은행이 한 2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융이 금감원을 통해서 잘 통제하고 예의주시해요. 만약에 그러면 어디서 리스크가 터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수단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만개 가량 되는 리저널 뱅크들이 커뮤니티 뱅크들이 어떤 한두개가 도산이 되면 연쇄 부실이 있거나 연쇄 부실이 있는 것은 항상 몇몇 은행들이 부실한 상황이 오면 우리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이 그냥 갖고 있던 자금을 빼서 안전한 대로 옮기거든요. 그 뱅크론이죠. 그 뱅크론 때문에 미실현 소실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 부실이 전이되는 과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예의주시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한국 경제에도 분명히 약한 고리가 있고 세계 주요국마다 약한 고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부실 이 부분을 우리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지 들여다보면서 그때 여러분이 우리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꼭 예의주시 해야 될 소재인 것이다. 강조해드리고자 이 주제를 저는 선정을 해봤습니다. 박정호 교수님도 피드백이든 첨언이든 좋습니다. 사실 미국 기준금리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상업용 오피스가 공실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대응력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뱅크들이 쉽게 얘기해서 산업구조는 코로나19 이후 큰 회의실이 필요 없어졌고 대규모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부지하기 시작했고 소상공인들도 예전보다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피스를 임대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런 상황적인 변화를 은행들도 시간텀이 있거나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단기간에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미국 얘기로 화두를 던져주셨지만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최근 한 20, 30년 동안 코로나19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하나의 위기 아닌 위기라고 봤었을 때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IMF 외환이기 때문에 요즘 설명을 드리면 IMF 외환이기 때 워낙 우리 내부적으로 혹독한 시련이 도래하다 보니까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엄청난 구조조종을 했어요. 그래서 체질 개선하고 재무 구조 개선하고 그랬더니만 그 구조조종의 여파가 끝난 2002년 2003년 지난 뒤에 불과한 3, 4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우리는 체질 개선을 완료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큰 샥이 왔으니까 우리는 잘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때는 잘 그래도 위기를 넘어갔는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잘 넘어간 뒤부터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기간까지 초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10여 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대기업들의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늘었어요. 예전에 IMF 외환위기 수준 전보다 더 많이 늘었죠. 제가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SK그룹 같은 경우는 계열사 다 합치면 300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또는 우리 경제 상황이 2010년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어왔던 초저금리 한 10여 년 기간 동안 그 어디도 구조조정이나 체질 개선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조조정 안 하고 체질 개선 안 했으니까 사업성이 없어도 수익성이 없어도 당분간 저금리로 버틸 수 있으니 야 다시 잘 될지 모르니 계속 홀드하고 가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동안 고금리로 우리로 바뀌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기업들도 미국과 비슷하게 미국은 은행이지만 우리는 기업들과 증권사 등등 모두 다 합쳐서 이제 구조조정의 타이밍이 한 번 왔는데 문제는 지금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부동산 PF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여러 이슈들을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생각하자 해서 넘겨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다음번 지금 코로나 여파 끝나고 지금 고금리 기조인 2004년도를 만약에 구조조정 같은 거나 아니면 체질 개선 구조조정 그러면 꼭 사람 자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체질 개선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언젠가 다음번 샥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경제는 파도니까요. 다음번 샥이 한 번 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주의자 중에 하나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으로 좀 불안하게 전개될 때 그게 우리 한국 경제로도 금융 부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위험이 우리나라로 전이되지 않도록 또 예의주시 해야 될 것이고요.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는 우리도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도 교수님께도 토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 특히 부동산 PF 관점에서 한문도 교수님의 어떤 코멘트나 의견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한 번 열어주시고요. 저는 박정희 교수님이 제가 여쭤볼 얘기를 다 대신해 주셨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명동의 빌딩에 경매가 떴어요. 그리고 그거는 보도에 나왔지만 제가 아는 짧은 어떤 소식들에 의하면 지금 오늘내 오늘내 하는 빌딩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저기 은행들을 알아보면서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소통이 잘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바같이 자금 조달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강남 일대부터 꼬마 빌딩들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다는 표현이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게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시는 바같이 대기업들이 지금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으로 예전 오피스 빌딩 순위로 A급 B급까지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60%밖에 안 되니까 자금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박정희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구조교육을 하려면 아시는 바같이 지금 요즘 리치드를 많이 만들거든요. 대기업들이 진출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정부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인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그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업용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느낌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자꾸 노출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료하게. 그게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고 우리 태형건설도 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부터 다 예측했잖아요. 결국은 터지는 것처럼 총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구조개혁을 약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총선 이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상업용 부동산 또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물류센터도 제가 알기로 100개 중에 한 20개만 살아남았다고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안 풀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만개들이 다 이번 가을쯤에 오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충격 샥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그냥 루즈하게 바라보다가는 제가 볼 땐 좀 놀라실 것 같아요. 그냥 봤다고 그런데 정부하고 한국군하고는 이미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좀 일반 분들이 잘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미국보다는 우리가 펀더멘탈이 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금융 쪽에 펀더멘탈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짓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제 토론 섹션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코멘트 하고요. 우리가 라이브를 아무 공지도 없이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호에 1200분이 오셨어요. 오 많이 오셨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벤져스 군단이네요. 사랑해요. 제가 매일 찾아보는 네 분이 다 모이셨네요. 이분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하면서 다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저한테 마지막으로 박정우 교수님 이렇게 질문 주실 거 없으세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 빌딩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리스크가 커지면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에는 그게 어떤 영향을 주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금융불안 물가안정 금융안정 물가안정 경기안정 이 세 개가 통화정책 방향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경기는 미국 경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불안이라는 이슈가 점증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의 시점을 훨씬 당길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페드가 금융불안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일로 끝날 거야. 인지하는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 부실이 야기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공급이 스스로 줄어요. 그러면 경기가 더 악화되고 그게 물가안정을 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하 시점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나리오가 두 가지죠. 금융 부실이 전이 되는 정도로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했던 팬데믹 경제 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정식 FMC 회의가 아닌 주말에라도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까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늘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활용됩니다. 저는 우리 네 명이 하는 세미나 때 그런 대응책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을 때 가산시장이나 실물경제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24일날 마라톤 세미나 2차 마라톤 세미나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얘기도 좀 중요하지만 이광수 대표님 한문도 교수님 박정우 교수님 각각에서 다루는 세션들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참석자들과의 대토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시는데 참조가 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ancли